매일 말씀옥상 12월 18일 역대기하 21장 스가리하 5장 요한복음 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창조주의시고 또한 주장 주권 치리하시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먼저 스가리하 5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에 대하여서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는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내는 역사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사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떼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리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도둑의 집 사람의 법 또 사람의 도리가 아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그런 도둑의 집 그 죄 뿐만이 아니고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떼이 일컫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를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욕대며 망령떼이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우리들을 사랑해주지 않고 만드셨으면 생명을 주셨으면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신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가리아 선지자가 본 환상 그 두루마기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곧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삶들을 보면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땅에 저주를 내리시는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악이 얼마나 얼마나 정말 무서운가 얼마나 악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가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많은 사람 3분의 1이 되어지는 그 사람 또 자연적인 재앙들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재앙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는 저주하시는 그런 것을 알고 곧 자기의 행한 악한 것들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간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죄의를 범하며 죄를 지우니까 조금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어때 이렇게 죄에 둔감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둔감함이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 가족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화 그러한 가치관이 퍼져나가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 때문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 죄를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뜻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저주하시는 죄를 전혀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뜻이고 또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역대기 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사바시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되자마자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 이스라엘의 아합의 이스라엘의 아합 악한 왕이었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 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게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람을 당장에 치시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 멸하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언약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였지만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언약으로 그 여호람에 대해서 당장에 벌을 당장에 그 왕권을 빼앗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끔찍히 저주하시고 싫어하시고 멸하시기를 어찌 보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언약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여호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더불어서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구하시는 꺼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악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대로 가치대로 그 하나님께 영광 들리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진리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자유를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 맞이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으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곧 에스겔서에 나와 있듯이 내가 이 백성들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새 것 새 영을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시겠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 즐거움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깊이 떠덕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경애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